돈 아, 덱 다 죽어 카드가 필요 없는데 땡경상 향로 아 아, 포션 관련된 것도 넣을까 아, 뭐 다 불러봐요 다 넣을게요 뭐 끊이냐 꺼문별 검은 별 향로 이름 뭐지 향로 이름 뭐지 향로 이름 뭐지 뭐지 머시기 버너였는데 무슨 버너지 유물 지금 오, 십, 십삼 일곱개 더 넣어야 돼 소스 으, 극혐 데이터디스크 인센스 버너 백마리 넣지 오, 십, 십오 오, 네개 더 넣어야 된다 근데 이제 딜, 딜리움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룬축산기 트위피 오, 십, 십오, 십삼 에, 두개 쓱, 제달력 쓱, 제달력 나머지 한 갠가 브론즈 스케일 그 안에 두 장을 제거합니다 그 안에 두 장을 제거합니다 뭐 잘하는 거야 저거 넣어야 되지 않을까 데이터디스크 일반 몹이랑 엘리트 쭉 잡자 아, 삽 나올걸 한, 한 마리만 잡으면 되니까 아, 비탄을 넣지 말라는 거지 이거 집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추가, 추가한 게 아닌데 아이, 금지우면? 그니까 이게 추가 금지하라는 거 아니야 아이, 뭐 이게 뭐, 뭐 중요하라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릇 넣을까? 그릇 랠리 랩 싱닝볼 사실 향으로 넣으면 끝나는 게임이지 이벤트에도 상관없지 sits 삼러차 보상 스킬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뭐 넣어야 되지? 디스크 전격기록 사체력 괜찮은데? 플롯은 포어 하나 더 넣어야겠다 향로 6개면 클각인데 좀 자체배론 진행하겠습니다 진정한 자동게임 일반 몹 잡고 넣기 때문에 엘리트는 안넣고 데이터디스크 전격기록 펜촉 펜촉 쓸고 굽는대 강력기 펜촉 펜촉 또 뭐 넣지? 저기여서 저기여서 이름이 뭐지? 가시 중복됩니다 가시나 더 넣을까? 디스크 심장 고수색이 문제이기 때문에 심장 고수색이 문제이기 때문에 엘리트보다 1번법이 더 낫네 확정 획득이니까 엘리트 랜덤 2개 일반 몹은 확정하나 일반 몹이랑 상점 보는게 아깝다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 디스크 넣고 디스크만 내리 넣는게 낫긴 할텐데 어두운 피 재생 포션이면은 회복되지 않을까 아 하나 엠주 필요없는데 거를가 일반 몹 나오는게 2등이다 달력도 덕분 자동 슬러스 자동 슬러스 포션 벨트 더 넣자 포션 벨트 더 넣자 게이륵각이다 핵 바테리 다 필요없어 페널티 없는거 넣자 일반 몹 일반 몹 더 많은 일반 몹 포션 벨트 포션 벨트 포션 벨트 생각해보니까 정책 어떤 돈 어차피 못쓰져 마이자 헐 이스끄 야 돈 들고 튄다 야 미쳤나 돈 필요하면은 낡은 동전 먹으면 돼 우린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더 큰 그림 멤버십 중복 안 돼요 상점에서 샀을 때 딱 그때만 중복됩니다 아 그지 같은 거가 나와 캘린더 하나만 더 할까 캘린더 밸류가 확실하잖아 심장 생각해도 캘린더 3개까지는 오케이고 뒤져 좀 뒤져 좀 전마저고 매너가 없네 아싸 리피엘 아싸 리피엘 설마 볶음이 이볶음 배 아 엘리트지 여기 케이블디스크 윙부츠도 괜찮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일반 옵차업으로 가려면 부적 부적 필요 없는데 소주 받아도 되는데 혹시나 졌어? 어 잡채 축전기 하나 더 탈윤 아싸 가실 식권 들고 갈까 아 다 필요 없다 아 근데 상점을 안 올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사는게 낫지 않을까 한 칸 아까워서 상점 안 갈 거 아니야 아 아 깨시 좋다 다 필요없어 쓰레기만 남아 다 필요없어 그래도 탈윤 속불거리 이 이런 애들 건져 데이터디스크 넣을까 이제 판금 케이블 좀 넣으러 해야 되네 그냥 케이블 그냥 케이블인가 그냥 케이블이네 헹 잎 케이브 def 케이블 오리알콘 두개다 아이씨 며칠 떠있어 비켜 존재감 미쳐네 향으로 넘사기라 자체 빼냈습니다 에이거팔동 안되고 트윗기나 들고오죠 작은집으로 그냥 포션이나 넣을까 트윗기 지금 룬축전기 두개라서 피아홉 갠데 자첩 아일반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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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발몬 과도자 희접색 없으세요 디스크 그냥 브론즈 스킬이나 넣을까 브론즈 브론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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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시같겜 버버리우즈작냐 근데 깨시 포션있어가지구 그 방법 브론즈다 피오백도 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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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깜빵 스틱 스틱 두드로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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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귀즈 여금통 스틱 물고기로 자기 여기 헉! 아 엘리트 아니구나 아이씨 아 다음꺼.. 다음꺼 먹으면 되지 개발구식 ... 이렇게 ㄷ ㄷ 2 3 3 5 2 3 3 2 3 3 4 4 3 4 4 4 5 4 3 5 4 어... 땡볼 지금 딱히 뭘 넣든 뭘 안 넣든 똑같을 것 같은데 비행기 이대로 심장 가도 이기지 않나요 잼이홍포션벨트 잼잼벨트 잼잼벨트 야 나 빨간색 아 불에서 먹는거구나 아 기생충 넣든가 말든가 상관없다 아 그러네 종 넣을까 왜 종 생각을 안했지 부적이 있습니다 방울 더벨인가 무슨 무슨 벨이지 콜링벨 땡 아씨 이렇게 너무 안 돼요 다음에 나오지 않나 아 이렇게 탑클래스 때린다 내 얼굴 콜 아 잡새네 올드코인 사막에서 관나올때까지 잠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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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장 부리는거죠 비판되네 와 와 1200원 와 1200원 정룡 정룡의 동 정룡의 동 근데 이제 일반 몹이 없어 근데 이제 일반 몹이 없어 근데 이제 일반 몹이 없어 오토겜입니다 영수천 영수천 이었으면 다시 달팽이 달팽이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는 크랑크 자 해안은 크랑크 달사 딜 60딜 크르르 hour 시간 일어남 비탄 밴 안 했으면 카카벌이나 넣었을듯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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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초 포션 같이 간다 엔트로피 내 나이트 엔트로피 예시 나왔죠 아이수 아저씨 뭐 쓸모는거만 타러워 크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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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흠 흠 아니 안되 근데 흠 흠 흠 흠 흠 적하면 냉기 못 얻어서 죽는다 흠 아 이거다 시작이라나 흠 아아아아아 하하 흠 흠 지으면 안될까? 흑 페널티인데 흠 흠 흠 핸디캡 흡 흠 저 정도 핸디캡으로도 심장어적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정도면 되겠다. 와 얼른 와 작업 프리 아 뭐야 안웃고 세업해져요. 가방 다크 가시 가시 민척 아싸 떡볶이 이 에에에에 이런 버프건 밀집 24대야 아 에어 어 없어 돼요. 아주 이지요 포션 벨트 든든하네 정의룡에도 몇 개 받을 걸 그랬네 완넘 거지 아니 거지 수준이 아닌데 이거 거지도 보통 거지가 아닌데 아무튼 수고연